일단 저희 첫날이랑 마지막 날 체크하려고 하는데 뒤돌아서 이렇게 엄지하고 따봉하시고 뒤돌아서 엄지손가락 최대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한번 들어 올려볼게요 네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올려볼게요 다 들어 올리셨나요? 아니요, 더 올려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네, 다 올렸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한번 벌려볼게요 자, 그대로 앉으면서 스커트 양손은 머리 위로 만세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그대로 왼쪽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더 양손 앞으로 나란히 스커트 한번 더 갑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저 바라보시고 자, 갈게요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그대로 거울 방향 바라보시고 눈 감고 갑니다 거울은 보지 마시고 자, 가볼게요 네 천천히 다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엎드려 주시면 되고요 고관절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머리 이쪽으로 엎드려 주시면 되고 양손은 이마를 짚어주시고 편안하게 완전히 쭉 엎드려 볼게요 그렇죠 자, 고 상태에서 무릎은 90도로 접어줄 거고요 최대한 딱 붙여 볼까요? 자, 고 상태에서 발바닥만 서로 멀어져 볼게요 그렇죠 자, 힘 조금 더 빼고 발바닥 서로 조금 더 멀어져 볼까요? 오케이 자,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셔서 자, 바로 스트레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마지막 날에 사진 한 번 더 똑같이 찍고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포에프터 캣포모 사용해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머리 조심하고 올라오셔서 얘 바라보고 한번 서볼게요 자, 양손 옆에 있는 봉 잡아주시고 오른쪽 다리 먼저 앞으로 뻗어서 올려 볼 거예요 일로 들어가는 거랑 일로 들어가는 거랑 혹시 건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다리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딱히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젊은 것인 것 같아요 자,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와주시고 오케이 자,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늘려 볼 건데 자, 발끝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무릎은 살짝 접어 볼 거예요 자, 고 상태에서 옆에 거울 한번 바라보시고 오리궁댕이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척추 더 길게 세워 올리고 자, 턱 당기고 경추 더 길게 자, 누가 내 정수리 잡아 당겨요 척추 그렇죠 자, 이때 오른쪽 다리 올려놨기 때문에 골반이 조금 더 높아져 있어요 자, 양쪽 골반 높이 맞춘다 생각하고 오른쪽 골반을 살짝 더 바닥으로 그렇죠 자, 무릎을 살짝만 더 접어 볼까요? 자, 무릎을 살짝 더 접으면 저절로 요추를 그렇죠 더 굴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고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내 볼게요 여기서 목만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자, 내 척추랑 내 머리는 하나예요 뒤통수까지 길게 또 머리만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따로 놀지 않도록 계속 유지 또 머리만 떨어지려고 해요 그렇죠 자, 머리는 고정시키고 가슴만 앞으로 밀어내 볼까요? 그렇죠 천천히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둘 그렇죠 머리만 멀어지지 마세요 오케이 턱 당기고 들이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앤 셋 엉덩이는 뒤로 밀어내고 명치를 앞으로 후 그렇죠 자, 두 번만 더 가볼게요 앤 넷 호흡 호흡 좋아요 자, 마지막 다섯 다섯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고정 왼무릎을 접으면서 엉덩이 양쪽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하나 자, 이때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무릎은 조금 더 접은 상태 계속 유지할 거예요 후 그래도 햄스트링은 충분히 늘어납니다 자, 들이 마시면서 올라오고 둘 어깨 끌어내리고 엉덩이 뒤로 오리웅댕이 엔 들이 마시고 호흡 참지 말고 셋 후 뱉으면서 몸의 긴장 풀어봅니다 자, 들이 마시고 넷 자, 꼬리 뺨 분도 끌어올려 볼까요 자, 마지막 다섯 호흡 자, 여기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다리 내리고 발에 대해서 비슷한 걸 많이 해봤는데 얘가 조금 더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바렐은 뒤에 조금 기댈 수 있잖아요 얘는 뒤에 기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바렐을 제가 좋아하고 체어를 좀 많이 좋아해요 채어가 진짜 힘들죠 체어는 제가 영상을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약간 불쌍한 생각인데 너무 더 불쌍해지더라고요 자, 발끝 당겨주시고 자, 무릎은 살짝 접을 거예요 자, 뒤꿈치 더 바닥으로 눌러내볼게요 그렇죠 무릎은 접고 그렇죠 척추더 길게 그렇죠 자, 오리웅댕이 만들고 좋아요 자, 지금 골반이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 있어요 그렇죠 척추더 길게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오른 무릎 접어서 천천히 아니, 가슴 먼저 앞으로 쭉 밀어내볼게요 호흡 후 앞으로 상체 쭉 내려와 볼까요 앞으로 상체 쭉 그렇죠 상체 앞으로 더 쭉 숙여볼까요 그렇죠 호흡 그렇죠 척추더 길게 뻗어내면서 자, 그대로 올라오셨다가 한 번 더 둘 호흡 엔 들이마시고 셋 호흡 자, 두 번 더 넷 무릎을 살짝만 더 접어볼게요 왼무릎 그렇죠 접은 상태 그대로 내려갑니다 엔 마지막 다섯 후 자, 여기서 상체는 고정시키고 오른쪽 어깨 더 다운시킬 거예요 자, 오른무릎 접으면서 엉덩이 다운 호흡 그렇죠 허리 말리지 않도록 자, 그대로 올라왔다가 엔 엔 그렇죠 자, 요추 말리지 않도록 커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엔 들이마시고 셋 호흡 엔 넷 넷 자, 마지막 다섯 자, 3초만 더 오케이 자, 그대로 다리 내려주시고 끝 여긴 네,